마라도 성당 마라도 성당 성당이 되게 작고 아담하네요 동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잠수함? 아닌가? 달팽이 모양인가? 달팽이 모양 같기도 하다 나는 위에 창문이 뚫려있는 게 잠수함 모양인 줄 알았어 여기 제가 찾아봤는데 마라도에서 굉장히 사진 스팟으로 유명한 등대예요 남아프리카 희망봉 남아프리카 희망봉 오스트레일리아 맥쿼리 칠레 푼타 던저네스 브라질 산토 안토니오 나는 이런 감성 나는 이 감성 이를 위해 그 아픈 제생이나 어짜근 그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